홍공!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일홍공 초보 영어 독해의 홍공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우리 문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잡지를 직접 가져온 거고 특히 제가 하와이에 좀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가져온 잡지입니다. Korean Festival이라고 한국 축제라는 지문이 보이시죠?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짧지만 원어민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Korean Festival July 13th and 14th An inside look at Korean culture From kimchi to fen and drum dances Enjoy Taekwondo, Korean martial art performances Food, art and entertainment From 10am to 9pm Kepiolani Park, 808-382-1980 자, 하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Korean Festival 한국 축제죠, 그죠? 한국 축제 An inside look 돼있습니다. 이게 look이 자, 원래는 look 하게 되면 봐라 보다라는 동사인데 앞에 보니까 on 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on은 보통 우리 one 이제 하나의라는 관사잖아요, 하나의 하나의 그리고 이제 하나의 inside는 안쪽이잖아요, 안쪽의 봐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는 아닌 거예요. look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래서 on, 하나의 inside look 내부에서 보는 것이에요, 안에서 보는 것 아, 그럼 얘는 굳이 해석을 하지 말고 안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령 제가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제가 밖에서 시켜주는 것 즉, 문 밖에서, 현관 밖에서 제가 집 구경 시켜주는 거랑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들 방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잘 보이겠어요? 당연히 집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inside look 하게 되면 안에서 보는 것 더 잘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 거냐면 at Korean culture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look at 어디를 보는 거잖아요. 한국 culture, 문화를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쵸? 한국 문화를 안에서 보는 것 내부에서 보는 것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뒤쪽 보니까 from kimchi 어, 반갑다, 김치 to fan and drum dance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띵 자, 이게 잘 봐야 될 게 from a to b 라는 게 있어요. a에서 b까지 그래서 이게 from a 내고 to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from 김치 김치로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치부터 그 다음에 fan and drum dances 자,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end가 있고 fan은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drum은 북이죠. 그죠? 부채 그리고 북 춤들까지 이렇게 돼요. 얘가 뭐다? B가 되는 거죠. 김치부터 해서 부채춤 그리고 북춤 까지 안쪽에서 보세요. 즉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됐죠? enjoy 얘는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자, 고로 얘는 즐기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즐기세요 자, 즐기세요 왜 안 나와? 아쨰 됐다 즐기세요 어, 태권도 어, 됐어요. 태권도는 태권도죠? 어, 괄호치고 외국 사람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Korean martial art 무술이에요. 무술 하나의 덩어리 알아 드세요. 무술 한국 무술이죠. 그죠? 한국 무술 performances 공연이에요. 공연 한국 무술 어, 공연 그리고 거마 음식 그리고 art 예술 자, 그리고 entertainment entertainment 오락이죠. 그죠? 오락거리를 enjoy 즐기세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즐기세요 뭐, 태권도 공연 음식 art entertainment 오락 같은 것을 즐기세요. 자, 그리고 문장 형태가 아니죠. 끝에도 from 10am to 9pm 그래서 혹시나 A to B입니다. 그래서 from A to B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안내문 할 때 from A to B 참 많이 나옵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래서 아침 9시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장소 나오네요. 그죠? 음, 카피올라니 파크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카피올라니 파크 굉장히 예, 광활한 느낌 있죠. 그죠? 바로 다이아몬드 헤드산이 예, 바로 이제 쳐다보입니다. 옆에 있고요. 해변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08-382-1980 으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 공원에서 열리는구나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게요. 한국축제 소상이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한국문화를 김치부터 부채 북춤까지 즐기세요. 태권도 한국무술인데요. 공연하고 음식, 예술 그리고 오락을 즐기세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합니다. 장소는 카피올라니 공원입니다. 전화번호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원어민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매일매일 헝공 인증하는 거 잊지 마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헝공 훗 Korean Festival July 13th and 14th An inside look at Korean culture from kimchi to fan and drum dances. Enjoy Taekwondo Korean martial art performances food, art and entertainment from 10am to 9pm. 카피올라니 Park 808-382-1980 한글자막 by 한효정